경상북도 교육감 선거는 임종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종식 당선자는 40년 교육 인생 경험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경북 미래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의 임종식 당선자가 경합을 벌이던 안상섭 후보를 제치고 경북 교육의 새 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안정된 가운데서 경북 교육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욕으로 알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경북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당선자는 경북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 달산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도교육청 정책국장과 경북교육연수원장 등 40년 동안 교육 현장을 두루 거쳤습니다. 선거 기간 5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장규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 선거 후반 전 보수 표심을 결집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를 지향하는 교육이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문화관과 메이커 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아이들이 미래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인성 영향을 키우기 위해서 인문학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당선자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변화를 통해 경북교육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낼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